OK 안녕하세요. 셰프입니다. 여러분 와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질이 돌아왔어요. 일단 노려볼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세요. 이야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시 이걸 선물을 선물을 자를 때는 이렇게 바디가 최고죠. 짜잔 얘가 돌아왔다. 이거 저번에 먹어봤는데 엄청나게 맛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쭈물쭈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다 뜯어버리면은. 이렇게 쭈물쭈물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있어요. 보일게요. 이렇게 찌익수요. 찌익수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닌 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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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못. 음.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동경님. 감사합니다. Tá. 고 hearing. 근데 이 Breatheetto는. optionsing. 혹시. ptions. Hause에.